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렇다면 인생 뭐 바로 헬, 하드코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저희 회사 같은 부서 선배 언니랑 결혼 날짜가 우연히 겹쳤는데요. 이대로 손절당하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년? 니가 사람이야? 원제, 결혼식 날짜가 겹쳐서 손절각을 재고 있는 선배. 아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 회사원입니다. 20대라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쓰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정확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잘못했다는 거 저 스스로도 잘 알고는 있어요. 다만 절대로 고의는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게 있으니까 제 나름 양보도 하고 사과도 했어요. 어쩌다 보니 그리 된 거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눈치를 보면 이 언니가 저를 손절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못을 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줘요.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회사 같은 부서 평소되게 친절하고 잘 챙겨주고 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한 명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잘해주고 좋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태도가 갑자기 너무 확 달라지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1년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고 부서 사람들한테도 다 말을 해가지고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캘린더에 날짜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언제 언제 한다고. 지금 시점 6월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이 선배 결혼은 이제 딱 5개월 남았습니다. 11월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도 남친이 있고 이 선배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여기저기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다가 부모님도 그래요. 계속 결혼 언제 할 거냐며 크게 푸시가 들어오고 또 올해 안으로 가면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말까지 듣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뭐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차라리 잘됐다 싶어서 저희 커플도 지난달 5월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급히 하게 됐어요. 식장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식대 괜찮고 홀도 좋은데다가 유일하게 5개월 뒤죠. 토요일 남은 날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우리도 빨리 결혼해버리자 이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웨딩홀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다 내버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날짜도 있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가을 예식에 로망이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그날 아니면 겨울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 12월이야. 여하튼 그렇게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결혼 준비를 하다가 2주 정도 지났죠. 어느 날 이 선배가 자기 카톡에 결혼 디데이 설정한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선배랑 제 결혼 날짜가 정확히 겹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농담 아니고요. 이걸 깨달은 순간 바로 아차 싶었죠. 저라고 뭐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돈도 다 냈고 쓰듬에도 마찬가지 그날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인데 워낙에 인기가 많은 웨딩홀이고 이미 날짜를 바꾸기에도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일단 단 둘이 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언니 어쩌죠? 저도 그날 결혼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되게 놀라고 아니 그냥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러면서요.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결혼식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지금 장난하겠냐고 게다가 이건 마치 제가 언니를 일부러 엿 먹이려고 처음부터 의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주변을 잘 살피질 못했던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무 냉정하게 나와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런 뉘앙스요. 물론 같은 회사 그것도 한 부서에서 우연히 결혼 날짜가 겹치는 거 이게 정말 드문 일인 건 맞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그 전에 후배인 제가 선배 결혼 날짜를 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거 이게 훨씬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내 친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뷔페식이고 선배는 호텔에다 따로 지정서 그런 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어쩐다나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해요. 뒤에 카톡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요. 우리 부서 사람들 안 와도 상관없거든요. 전혀. 근데 계속 이렇게 이 언니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니까. 오히려 이제는 미안한 게 아니라 제가 더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당황스러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뭐 무조건 다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안하죠. 하지만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고의도 아니고 실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건데 마치 제가 일부러 언니 본인을 연매기려고 한 것처럼 본다는 게 정말 맞냐 이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톡을 주고받았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그거 내가 1년 전부터 말해온 거잖아. 우리 부서 사람들이랑 네 자리도 다 마련해두고 하객수도 계산을 한 거라고. 물론 언니 그건 죄송하지만 날짜가 없다잖아요. 뭐 저희 결혼식에는 사람들 덜 와도 저 진짜 상관없거든요. 그래? 알겠어? 제가 진짜 잘못한 건지 좋은 구애봅니다. 와 댓글 보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진짤까요? 뭐 심심한 사과문 타령하는 걸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댓글 1번 아 아니 이 쓴이 정말 미친 건가? 저희 시계 덜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따위가 아니야. 아예 아무도 안 가지. 미쳤냐? 거길 누가 가겠다고. 1년 전부터 공지를 했고 거기다 같은 부서 선배라며. 너 두고 봐라. 네 결혼식에 단 한 명도 안 갈 거다. 뭐 돈 아깝다고 날짜 안 미룬 대가니까 달게 쳐받아먹어. 그리고 뭐 어차피 쓴이는 아무 상관없다며. 그지? 그럼 직장 동료 아무도 안 와도 되는 거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청첩장 절대 돌리지 말고 몰래 진행을 해. 너 여기서 청첩장 돌려봤자 그지같은 닛말만 나오지. 안 가는 건 똑같거든. 말해도 안 가고 안 해도 안 가. 그러니 안 하고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2번 결혼휴가를 보통 한 5일 정도 주죠. 앞뒤로 붙이면 총 9일 정도. 같은 부서에서 두 사람씩 9일씩 자리를 비우면 같이 욕을 먹으니까. 뭐 그렇게 미안하면 청첩장 돌리지 말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시골리고 뭐 신은행 그거 나중에 가면 되잖아. 그러면 욕도 안 먹고 깔끔하고 좋네. 끌 끌 끌 끌 끌 3번 야 이 미친 손님도 손님이지만 같은 부서에서 동시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빠져버리는 건데 거기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하면 그 전후로 부서가 들썩일 거고 다른 사람들 업무에 피해보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아니 야 너는 머리 대가리가 네 중심으로만 빙빙 돌아가고 그래? 그거 사람한테 달려있는 그거 말이다. 무게중심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너도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살아라 이거지. 만약 내가 니네 부서장 같았으면 이런 거지 같은 거 저자 멀리 청소파토로 발령 냈다고. 아니면 이를 아예 안 주던가. 4번 너는 아니라지만 글쎄다. 엿 먹으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최소한 그 선배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동료들한테는 무조건 절대 선배 결혼식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하객 덜 와도 상관없다고? 네가 지금 이딴 개소리나 할 때냐? 5번 제가 뭐 일부러 엿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거 진짜. 나도 소용없다. 안 중요해. 이랬거나 저랬거나 네가 어마어마한 빅노을 먹인 건 많거든. 왜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냐? 야 쉽게 말해서 일부러 작정하고 노리고 따귀를 때린 거랑 팔을 아무데나 붕붕 휘두르고 돌아다니다가 따귀를 때린 거랑 물론 때린 본인은 절대 다르다 그런 거 아니다 주장을 하겠지만 맞는 사람은 어때? 그냥 아프고 기분 더러운 거야. 애초에 글쓴이의 그런 의도를 그 선배가 네 머리통을 갈라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그냥 네가 처음부터 고의로 엿을 먹이려고 그랬는지 아닌지 뭐 알게 뭐야? 에잇? 우리도 빨리 결혼해버리자. 이지랄. 끌깔깔깔깔. 7번. 요즘 애들 다 진짜 이러나? 정말? 하 심각하다. 아니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얘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 와중에 선배 결혼식 날짜 외우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냐? 이러면서 쳐묻고 있는 꼬라지도 기가 찬데 심지어 이제는 지가 더 기분 나쁘고 서운화된다. 우와! 같은 부서 사람들 안 와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 그럼 절대 청첩장 돌리지 마라. 몰래 결혼하라고. 이게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너 어차피 결혼식 날짜 죽어도 안 바꿀 거 아니냐고. 그럼 말도 하지 마. 8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완전 개이기적이고 어리구만. 어려? 어. 그 손절각을 당사자 3배만 재고 있을 거 같냐? 정말 그래? 내가 장담하는데 너 청첩장 돌리는 순간 바로 모두에게 손절당한다. 미친 거 아니냐고. 세상 어떤 누가 너처럼 미친 여자랑 연을 이어가겠냐 이거지. 안 그러냐? 9번. 야. 얘 인생 꼬이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네. 결혼 전부터 동료들이 너 뒤에서 오지게 씹을 거야. 행복하고 성스럽고 축복을 받아야 할 그 결혼식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워만 욕이란 욕은 다 쳐듣겠네. 아니 그래 뭐 이런 식의 새 출발 나름 쌈박하긴 해. 어. 특히 여기 댓글 상황들 보니까 너 곧 글 지우고 도망가겠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그댓 끌. 지킴이 다녀갑니다. 글 삭해도 소용없어요. 2번. 이제 알겠다. 회사 사람들 결혼식이 안 오니까 식대는 오지게 아낄 수 있고. 근데 또 축의금은 따로 받을 테니까 땡 잡았다 이거네. 어. 야. 이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 선배 결혼식이 가니까요. 그죠? 물론 이게 말도 안 된다 보지만 이 정도 정신물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10번. 주변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또 부모님이 하란다고 갑자기 서둘러 결혼하겠다고 장난치냐? 그래 너 혼전임신이구나. 11번. 회사 사람들 단 한 명도 안 가도 절대 서운해하지 말기. 12번. 가을 여식 로망은 도대체 뭔 소린가? 어차피 실내 아닌가? 삶에서 하냐? 날짜가 겹친 게 아니고 이건 뇌가 앞뒤로 겹친 거요. 하아. 하아. 와. 이거는 진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죠? 화도 안 나요. 그냥 비극이야 이거는. 비극이야. 하아.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 정말. lies자. 하아. 하아. 자. reais.